아, 따로. 우와, 무슨 마카롱 가게가 이렇게. 여기가 엄청 유명하대. 아직까지 친해지지 못한 이유는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였을 것 같고. 시간과 기회가 있다면 저는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? 대화가 없는데? 뭐 이렇게 두리번거리고. 아유, 아유. 뭔가 불안불안. 항상 어색하면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아주 안 추워서 다행이다.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. 항상 어색하면 날씨 얘기하고. 그렇지. 사람 되게 없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하고. 왜 이렇게 불안해 눈빛이. 어색해, 어색해.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저렇게 둘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. 여기는 진짜 새가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아니, 새가 어디 있다고. 뱁새가 진짜 귀여운데. 뱁새? 갑자기 뱁새 얘기를? 뱁새 얘기를? 갑자기 뱁새 얘기를? 뱁새가 진짜 귀여운데. 뱁새? 뱁새? 본 적 있어? 본 적은? 사진으로. 사진으로. 성청하니. 성청하니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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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손은 진짜 어색하죠. 너무 좋다. 어떡해. 이때는 음식이 나오는 게 맞아. 살려줬다, 살려줬다. 프랑스한 마카롱. 예쁘다. 먹어보자. 좋아요. 단 거 먹으면 텐션이 확 오르잖아. 마카롱은 무조건 드셔봐야 돼. 기분이 좋아지죠. 응. 되게 한국 거는 쫀득쫀득한데. 근데 이게 언제인가 봐, 원래. 아우, 셔. 아우, 셔. 우리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인가 봐. 아니, 진짜. 야, 이거 먹어봐. 왜요? 핸드로션 맛이 나. 핸드로션? 뭐든 한국 게 제일 맛있어요.